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대로 오늘부터는 16세기 후반 유럽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메리 스튜어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왕이면서 한때 프랑스의 왕비였던 그녀는 그야말로 파라만장한 삶을 살았다 유럽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그녀보다 더 파라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왕이나 공주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메리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탄생 때부터 그러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메리가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 궁정에서의 삶까지 이 시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녀의 삶을 기나긴 비극으로 몰고 간 단 한 번의 실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구한 운명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오세와 프랑스에서 시집간 마리드 기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임스 오세는 두 번째 아나였던 마리에게서 유일한 계승자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메리였던 거죠 그런데 당시 잉글랜드와 전쟁을 벌이던 아빠 제임스 오세가 메리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죽고 맙니다 스튜어트 가문은 대대로 이어져온 왕가였지만 허수아비에 가까웠어요 자기 뱃속만 챙기려는 난폭한 귀족들 틈바구니에서 대부분 비극적인 최후를 맡고 말았죠 제임스 오세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세력과 귀족들 장난질에 쉴 새 없이 전쟁을 벌여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그는 지쳤고 그 당시 전쟁터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귀족들을 저주하면서 신경세약에 걸려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는 갓 태어나자마자 그 불행의 한가운데에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어야 했죠 엄마인 마리드 기즈가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메리는 여왕이 되었지만 그 때문에 다시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거의 지옥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제임스 오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봤어요 그래서 만난 애기인 메리를 자기 며느리로 삼겠다 라면서 아들 에드워드와의 결혼을 밀어붙였죠 잉글랜드의 빌부터 사는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 두 아이의 약혼이 성사되고 그리니치 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헨리 8세의 계략이 숨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리는 왕세자비로서 잉글랜드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만약에 어린 메리가 죽으면 스코틀랜드를 헨리 8세가 통치한다 라는 상당히 이상한 조항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헨리 8세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도 수 틀리면 바로 참수해 버리는 그런 인간이죠 스코틀랜드를 차지하느라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인간인데 며느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뭐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형인데 메리를 살려둘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메리의 모친 마리드 기지가 결사반대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빌부터 사는 귀족들이 주도해서 조약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헨리 8세는 분노하죠 그래서 무력으로 메리를 빼앗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스코틀랜드를 모조리 불태우고 약탈해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하지만 메리와 가족들은 간발의 차로 에든버러를 탈출해서 스털링 성이라는 곳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좀 독특한 나라인 게 옛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잉글랜드가 모든 걸 빼앗으러 오면 또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정말 독하게 싸우죠 정복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입맛을 다시면서 메리가 10살이 되면은 영국으로 온다 이런 약속을 받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헨리 8세가 죽게 돼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쾌제를 부르면서 그리니치 조약 따위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구강하고 썸머식 공작의 생각은 달랐어요 썸머식 공작이 조약을 지키라며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공작은 스코틀랜드군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죽이면서 스털링 성까지 점령하게 됐는데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메리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엄마가 몰래 외딴 수도원에다가 꽁꽁 감춰 뒀던 거죠 그 사이에 나라는 불타고 사람들은 죽어 나갔는데요 그때 프랑스가 개입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애원하다 싶해서 끌어들인 거예요 혈천지 원수인 잉글랜드 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프랑스랑 합시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앙리 2세는 헨리 8세처럼 꼼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장남 프랑스어와 결혼시킬 건데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그렇게 한 거죠 스코틀랜드로서는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5살의 메리는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고요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프랑스 궁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군은 스코틀랜드에 상륙해 가지고 잉글랜드군을 물리쳤죠 그때 메리는 이복 형제들하고요 또 자기의 소꿉친구가 하필이면 이름이 다 메리였대요 4명의 메리를 대동하고 프랑스 궁정이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메리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밝고 천진난만 하긴 했는데 5살 어린애답지 않게 의젓하고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하면 남편이 되어야 될 프랑스와는 수줍음이 많은 그냥 어린애 였습니다 몸은 왜소하고 등이 좀 굽었대요 그리고 늘 병에 시달려 가지고 얼굴도 창백했고요 당시에 프랑스 궁정은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중세의 기사도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이곳에 이탈리아에서 유입된 화려하고 지적인 르네상스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인 프랑스와일스의 이탈리아 사랑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카트린드 메디시스가 왕비가 된 뒤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프랑스 궁정 문화는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이 되었어요 강대국이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돈도 많겠죠 그래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영주들의 수준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귀족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한양과 마상창시합 이런 것들 열심히 해서 기사의 용맹함을 자랑해야 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궁정 연회에서 문화적 소양까지도 과시해야 했대요 여인들을 대하는 궁정예법을 지켜야 되고 그 거친 손으로 뮤트도 잘 연주를 해야 된답니다 낭만적인 소네트를 즉석에서 지어서 낭송할 정도 그 정도는 돼야 교양인인 거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하고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를 배워야 되고요 무도회에서 춤도 못추면 안됩니다 춤 솜씨도 뛰어나야 돼요 메리는 말하자면은 문화적으로 가장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나라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메리는 최고의 스타가 되었답니다 워낙에 총명해가지고 이 수준 높은 문화에 금방 적응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래 중에서는 지적인 능력도 발군이었대요 그래서 13살 때에는 궁정 사람들 모두 모여 있는데 라틴어로 멋진 연설을 해서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또 자라면서 키도 훌쩍 커가지고 아주 늘씬한 미녀가 되었는데 시와 노래도 아주 뛰어났고 그 다음에 그녀가 춤을 추면은 그게 너무나 매혹적이라서 모두가 그냥 넋을 놓고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메리는 몸도 아주 건강했고 운동에도 뛰어놨대요 사냥터에서는 말을 몰아서 맨날 앞을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메리였대요 그 다음에 이제 궁정에서 공놀이도 유행했는데 공놀이에서 메리를 이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소화했고 또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몸가짐 이게 이제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는 거죠 이런 메리를 왕실의 공주와 왕자들이 모두가 좋아하고 따랐는데요 특히 룸메이트였던 에리자베트가 메리를 친언니처럼 여겼고 둘 사이에 우애가 남달랐다 그런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궁정시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이런 그녀를 찬양하게 바빴답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그 광채를 그녀의 눈에서 빌려오고 그 색채를 그녀의 모습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단 닭살 한번 싹 돋는대요 내 눈이요 이제 만족하라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제 영원히 없으니 여러분 원래 시인이라는 사람들의 과장이 늘 이렇게 닭살 돋게 만드는데 초상화를 보면은 메리가 아주 그렇게 절세미녀는 아니에요 코가 긴게 좀 눈에 띄기도 해요 하지만 실물로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희고 투명한 피부 그 다음에 금발에 풍성한 머릿결 그 다음에 늘씬한 키와 균형 잡힌 몸매 이런 것들은 초상화에서 다 담아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표정과 말투 태도와 분위기까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지적이고 다재다능한 면모까지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메리는 당대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왕이었다 이런 사실에 좀 이견이 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558년에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하트린드 메디시스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결혼식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로 메리의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 결혼으로 프랑스와는 스코틀랜드의 공동왕이 되거든요 프랑스와가 만 14살이 되자마자 프랑스에서 부랴부랴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 프랑스와의 건강에 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건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스코틀랜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리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리자베스는 반역을 저지른 앤블린의 딸이고 그 다음에 서자로 강등된 신분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건데요 아직 정치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메리는 프랑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세 번째 왕관을 받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여왕이 첫 번째였고 프랑스 왕비의 왕관이 두 번째로 예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잉글랜드의 여왕 그 자리를 받아들인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에리자베스의 분노를 사는 일이겠죠 또한 이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원수지간으로서 평생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메리의 외가인 기지가에서 음모를 꾸민 게 또 있어요 메리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비밀 조약에 서명하도록 한 건데요 내용이 뭐였냐면 메리가 일찍 죽거나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스코틀랜드는 물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위는 프랑스가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조약이죠 일단 메리에게 그런 결정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에게 이 조약을 얘기해 봐야 그 두 나라에서 인정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은 실제로 이런 권한을 얻으려 했다 라기보다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안겨 두자 이런 목적이 강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메리가 이 조약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나 에리자베스를 상대할 때 이게 커다란 족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앙리 2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상창시합에서 사고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이 일로 메리는 왕세자비에서 바로 왕비가 되었죠 메리는 공주 시절도 거의 없고 왕세자비 시절도 아주 짧아요 태어나자마자 여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왕비가 된 거니까요 카트린드 메디시스는 프랑스와가 15살이었기 때문에 섭정을 하려 했는데 그때 메리의 외가인 기즈 가문에서 단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트린드 메디시스가 권력에서 밀려라고 말한 거죠 그녀를 대신해서 기즈 가문에서 가장 영리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 로렌 추기경이 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메리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오만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 메리가 고생을 한 적이 없죠 갓난아기 때 아빠의 죽음을 알겠습니까? 전쟁을 알겠습니까? 그냥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일이 옮겨지고 절이 옮겨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실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예쁘죠? 그다음에 다재다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이어 찬사를 늘어놓죠? 그러다 보니까 오만하지 않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메리는 카트린드 메디시스와 사이가 안 좋을 이유는 없는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를 경멸하고 있었대요 기즈 가문이 원래부터 카트린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거 이건 유명하죠 천한 상인의 딸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어린 시절이 외가 사람들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 물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입니다 무심결에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깔보는 말을 내뱉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가 모두 그냥 썰렁해졌다 라고 하는데 카트린이 보통 사람입니까? 카트린은 이때의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프랑스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요 프랑스와의 온몸에 염증이 퍼져 가지고 사실 오래전부터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귀로 옮겨가 가지고 귀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고열로 생사를 넘나들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프랑스에서 남편이 죽으면 왕비는 40일 동안 독방에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에드웨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메리는 남들과 달리 하얀색 상복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또 이 하얀색 상복이 그녀와 어울려 가지고 이 상 중에도 정말 아름다웠다 라고 하죠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것 같은데요 그녀가 남긴 시가 있어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저를 잃었다는 것을 느낀다 눈길을 하늘로 향하면 구름 속에 부드러운 그의 눈길이 보인다 가만히 앉아있노라면 문득 무덤 속인 듯 물에 비친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 잠들면 그가 나를 만지는 걸 느낀다 일할 때나 쉴 때나 언제나 그의가 내 곁에 있다 둘 사이는 소꿉놀이 친구부터 이어진 사이예요 그래서 다른 부부와는 둘 사이의 관계가 좀 다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이 쌓인 그런 관계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 시동생 샤를이 10살의 나이로 왕위를 입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권력도 바뀌게 되는 거죠 어린 왕의 섭정으로 카트린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기즈 가문은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메리는 시어머니 카트린에게 단단히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근잘근 보복을 당하게 돼요 정말 그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대가가 정말 치명적이었던 건데요 그 사이에 메리의 엄마죠 마리드 기즈가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메리는 서둘러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메리는 그 음습한 곳에 정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프랑스 궁정에서 지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카트린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왕이 아직 10대예요 그런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유럽 전역에서 솔로인 왕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 다음에 왕세자 혼처를 정하는 곳들도 어땠겠습니까? 줄줄이 대사를 프랑스로 보낸 거죠 그래서 혼담이 제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혼담을 단칼에 잘라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카트린드 메디시스죠 카트린은 메리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적인 입장인 거고 속내는 어땠냐 하면은 이 메리가 잘되는 꼴을 절대 보지 않겠다 이런 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메리는 참 갑갑한 그런 나날을 보내야 되었고요 그러면서 메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메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궁정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야만적인 곳에 가서 버틸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메리는 남편이 죽은 뒤에 장장 9개월 동안을 버팁니다 어떻게든 이 프랑스 궁정에서 살아남거나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거나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봤는데 결국 그 모든 길이 차단되고 그래서 결국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요 그 마음이 정말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1561년 8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13년에 걸친 너무나 행복했었던 프랑스 궁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그녀 그녀 앞에 어떤 운명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짧습니다 고맙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